이번 시간에는 이 픽슬의 여러가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제 위쪽에 메뉴가 있는데요. 이 메뉴는 이 픽슬에 대한 거의 모든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불러오고 또 이미지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모여있고요. 여기 편집은 작성했던 내용을 되돌리게 한다거나 또는 copy&paste 한다거나 그런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지의 크기 또는 캔버스의 사이즈 또는 이미지를 돌리고 또는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이 이미지 메뉴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레이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의 어떤 색상, 색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정을 해서 이 이미지의 느낌을 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정이고요.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마련되어 있는,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효과들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고 자 여기 필터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준 다음에 여기 있는 양을 조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백그라운드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는 것이 지정이 돼서 뭔가 몽롱한 느낌이 나죠. 이렇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효과가 필터입니다. 자 이렇게 보기는 여기 있는 이 화면상에 있는 여러가지 툴바들도 있죠. 이 툴바를 켜고 끄고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. 언어는 픽셀러가 다양한 언어로 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. 도움말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편집하는 직접적인 도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을 한다거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를 입력한다거나 또는 이미지를 문질러서 뭔가 흐리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도구라는 것에 모여있고요. 그리고 네비게이터는 이 이미지에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여러분이 확대, 축소하거나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미니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포토샵 분류의 이런 이미지 에디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미지를 여러 개의 층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층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독립성, 그 수정된 내용의 독립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고 레이어에 대한 사용법은 제가 별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 있는 히스토리는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역들이 나타나고요. 그리고 예전에 작업했던 것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히스토리 기능입니다.